언제 벌써 김명훈 박사님께서 부르시겠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세요. 내 나이 뻥헌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보니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황곤이 오면 은 난 띄야 다 띄는 내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보니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는 애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이 바빠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사랑하나요 어머님 ust